서운할 뻔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러고 앉아있어도 춤도 추질 않은 아이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여기 찬욱이랑 친구가 자꾸 저한테 뉴 땡 보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이제 뉴 땡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 땡 아세요? 네 네 영웅 영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심은 심은 심으稱이 보이구 심은 심은 심이 호 스크르 에이 헤에이 헤엑 젤리 에라 구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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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